B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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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how Show! 실시간 투표를 마감합니다. 4, 4, 3, 2, 1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생방송되는 터쇼! 이제 양국 팬들이 선택한 터쇼 초이스의 주인공을 확인해봐야죠.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집계 점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앞서고 있고요. 한국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시간 황베지 투표 점수입니다. 유니크가 높은 저수 받았습니다. 사전집계와 실시간 투표 점수 합친 결과 5월 첫째 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방탄소년단! 추가합니다! 한국과 중국편이 직접 뽑은 더쇼 초이스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 강시협 PD님, 최호정 부산하님, 김수욱 인사님, 민섭 지사님 그리고 저희 회사 식구분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미 사랑하는 아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쇼 초이스 수사 축하드립니다. 앵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안녕! 지금 그냥 뜨거운 K-POP 모든 건 생방송 터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1등이다! 1등이다! 2등이다!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감사합니다 제발 좀 꺼내야 사랑해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해